기상캐스터 배혜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신성장동력기업과 창조기업 대출 지원에 지난해보다 1조 6천억 원 늘어난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기업과 창업기업, 설비투자기업 대출에 지난해보다 6천억 원 늘어난 24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과 성장 초기기업 지원을 늘리는 한편,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이자율을 연 12%에서 연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포항한우가 강원도 횡성한우를 능가하는 명품 브랜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명품 한우 프로젝트의 최전선에 있는 포항축협 한우개량사업소. 원터치 개폐식 지분과 자동 사료 공급 시스템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한우 350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육질 계량 방법은 다른 곳과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계량사업소는 양질의 정자를 얻기 위해 수소 계량에 주력하지만 이곳은 최고의 어미소를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체 DNA검사를 실시해서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아주 우령한 암소만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경남 의령과 합천, 경북 상주 등 유명 한우산지에서 혈통이 증명된 암소만 엄선에 입식하고 여기에다 슈퍼수소의 정자를 인공수정해 임신한 암소를 지역 농가에 분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36%에 불과한 포항지역 1등급 한우 생산율이 6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질만 좋다고 해서 명품 한우 브랜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지역 특산물 부추를 먹여 키운 소를 브랜드화 하기로 했습니다. 마늘 먹인 소 의성 마늘소, 감 먹인 소 상주 상감 한우, 부추 먹인 소 영일만 친구 부추 한우. 이렇게 되면 지역 특산물과 지역 한우를 함께 홍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2년간 포항축협이 기르는 한우에 부추를 먹여 육질과 면역력, 체중 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브랜드 사업을 함으로만 하면 아마 한우의 육길도 개선하게 되고, 또 기능성 한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포항 한우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횡성 한우를 뛰어넘는 최고의 명품 한우를 만들겠다. 포항의 야심찬 계획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육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대구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35.5원으로 서울 1,446.6원보다 111원 싸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360.2원이었고, 경북도 1,340.3원으로 평균보다 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주유소는 390개로 차량 등록 대수에 비해 주유소 밀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 체육 예산을 28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가량 늘리고, 2020년까지 40억 원으로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체육 지도자도 배 이상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77살 송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는 이틀 전인 오전 11시 반쯤 대구 서남시장에서 옷을 고르던 피해자의 현금 30여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사는 송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8시쯤 대구시 상인동 월곡 내거리 1차로에서 36살 김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앞서 있던 차량 3대가 잇따라 부지티는 등 차량 5대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앞에 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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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ucigen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